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색깔은 빨간색인데 지수상으로는 0.18%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뭐 일단은 반등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반등이 지속되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어요 거기다가 일단 우리가 캔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올라갈 거면 시원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짤똑막한 그런 단봉이 나오기도 하고 위로 갔다가 밀리는 현상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여기는 넘어가지 못한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포인트가 2250포인트가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리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냥 호재는 없는데 단기 반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뭔가 금리 인상 조절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너무 이렇게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하락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어찌됐든 하락의 끝자리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유종의 비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면서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식의 대응이 될 것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수급 문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보면요 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딱히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품절주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약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양지사가 급등이 나와 있는 게 확인되고요 SPR 셀과 코디엠 등등 해가지고 총 6개의 상한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것도 21종목인데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라든가 에너지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뛰어오르고 있네요 특히나 뭐 이렇게 신략 기대감 말고는 주가가 올라올 일 없는 원래 그렇게 올라올 일 없었던 소외당했던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파인테크닉스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로바 하이텍, 테라셈, 네오팩트 등등등이 있는데요 뭐 일단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기업들 위주로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제는 또 많이 떨어졌는데 유상 증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떨어졌네요 뭐 일단 카카오 관련주들은 사실은 투자하는 것을 좀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찌 됐든 카카오는 투자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했다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갈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CBI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CBI라는 기업이 원래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인가라고 하면요 사실 이 기업도 최근에 이제 무상 증자를 하고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서 그렇지 사실은 이 기업도 액면 분할과 무상 증자 전에는 품절주로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원래 이렇게 테마라는 게 한번 붙으면요 끝까지 테마인 경우들이 있어요 정치 테마도 뭐 어떤 정치인물이 한 명이 딱 엮인다면은 그 테마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CBI라는 기업도 품절주라고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도 품절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주식수는 많지만 액면 분할과 무상 증자를 동시에 하면서 주식수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을 한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월드 관련주로 원래는 엮여있다가 지금 뭐 급등락을 몇 번을 반복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얘가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업종은 자동차 엔진 부품이라던가 미션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사실 뭐 아까 실적을 잠깐 봐서 아시겠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품절주로서 급등이 나온 것 같다 보시면 돼요 그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양지사도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얘 같은 경우도 품절주 때문에 올라오는 기업이거든요 양지사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까만 색깔 가죽으로 된 그 다이어리 수첩 아시죠?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기업도 지금 품절주를 엮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절주가 오늘 좀 아무래도 장이 약하다 보니까 좀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CBI랑 양지사가 올라왔습니다 품절주를 애초에 사신 분들은요 어쨌든 모험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얻은 거기 때문에 수익을 간단하게 챙기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CBI처럼 오랫동안 물려있는 분들은 약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사실 뭐 팔아라 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장기 보유보다는 일단 반등 줄 때 팔아내는 게 저는 좀 멀리 봤을 때 전략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0원에서 500원 사이쯤 올라오게 되면 정리하시길 바라고 양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잖아요 거의 뭐 최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걸 손실보고 있다라고 할만한 사람을 지난 9월 21일에 고가에 사신 분들 말고는 전부 다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먼저 파냐 막차에 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내 욕심껏 그리고 눈치 싸움을 잘해야 된다 내가 팔지 않았는데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내 탓이요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넥스턴바이오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턴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엮여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자회사가 로스비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로스비보 테라퓨틱스 뭐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회사가 제약바이오로 열려있다 보니까 얘도 똑같이 그쪽으로 엮이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오늘 기업 올라온 것도 역시나 노보노디스크 당뇨병 주 1회 임상 성공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일단 요즘에 임상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들이 다시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이 안 좋을 때 기습적으로 약간 임상 결과 때문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약간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필두로는 셀트리온이 되겠죠 셀트리온이 대장주로 해가지고 천천히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전에 이렇게 약간 시동을 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임상 이야기라든지 중소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시동을 좀 걸어놓고 제약바이오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은요 사실 이런 제약바이오는 팔아라 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리고 차트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호재 또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과하게 형성이 되면서 원래라면은 뭐 한 100% 200% 올라가야 될 종목이 막 1000% 올라가는 경우들도 막 많은 게 제약바이오 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약바이오는 약간 큰 꿈과 한방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팔아라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방 노리는 그리고 뭔가 모험을 하거나 도박을 하는 투자를 별로 선호하진 않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물려 계시는 분들도 정리하는 관점이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나는 좀 도박을 좋아한다 나는 그리고 운이 좀 따라준다 그래서 얘가 뭔진 몰라도 뭔가 저 당뇨병 신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본다라고 스스로 분석을 하신다면은 홀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사실 훈수를 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팔아라 사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투자 관점 저의 투자 소신에 따라가지고 매도가 맞다 저는 3천원 이상 튀어 오를 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기업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를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기업인데요 오늘 올라오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품절주로 엮여 있겠죠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이제 자동차 타이어 금형 이런 것들 만들고 하는 기업인데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대주주가 EV 첨단 소재로 100만 주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풀려 있어도 660만 주가 총 주식이다 보니까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얘도 품절주로 엮이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한가가 여러 번 날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뭐 전환사체 발행이라든지 자금 조달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매력있다라고 하기엔 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주식하다 보면요 얘네들이 이제 CB투자자가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놓고 돈을 받는 것을 주식으로 받았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면 사실 채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주식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환청구권 행사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얘한테만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얘한테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호재가 있을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약간의 작전 냄새 그러니까 그런 이슈를 통해가지고 주가를 급등시켜가지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속셈이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찌 됐든 그 흐름에 같이 편승을 한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상한가가 본을 풀렸다가 들어갔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풀릴 것 같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코디엠입니다 코디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반도체, 노광 분야 장비, 국산화 소식의 이틀째 상한가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은 상패 위험에 있는 기업이죠 일단 이 회사 자체의 지분만 보더라도 대주주가 6%밖에 없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적자가 나고 있는 데다가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그런 형태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감자까지 하고 회사가 지금 위험하고 유상증자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한가를 따라 붙는다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상패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지막 불꽃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코디엠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고생하셨겠지만 지금 이런 상승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도할 그 타이밍을 잡고 상한가 풀릴 때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나의 금액 돈을 좀 챙겨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절대로 진교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SPRSL입니다 수소차 연료 전지 테마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수소차 관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풀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SPRSL과 같은 이런 기업들과 범한 퓨어셀 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수소차가 앞으로 필요한 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야 될 산업인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감이 있죠 그래서 너무 일찍 투자하셨던 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PRSL이 만원 언저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이 있고 이렇게 출렁거림이 아니라 큰 틀로 본다면은 저 아래까지 만원대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도 투자를 오랫동안 한번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도 가격을 좀 조정하자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지 마라 SPRSL 투자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얼마에 들고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게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팔았다가 싸게 들고 가기 위해서 한 발 이렇게 물러나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PRSL도 정말 투자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긴 하지만 가격대가 이 3만원대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만원대 들고 가서 수익을 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수익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굳이 투자를 하려면은 15,000원 이하까지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는데 안 내려오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다른 종목도 많은데 왜 SPRSL에만 목숨을 걸까요? 그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점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영 안 좋다 보니까 품절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잡주들 코디임과 같은 이상한 개잡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아직까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구성이 알차지 못하다는 것은 시장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시장이 약하니까 여러분들도 투자에 좀 유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힘든 장이에요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만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독이고 지뢰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잘못 잡으면 지금은 상패 위험에 놓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라는 조언을 드려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